꼽자 꼽자 아 어? 유미 마트로시카 됐다 이거 잠깐만 야 거인 가자 징징징징징 살려다오 징징징징징 하하하하 그러지 마라 다오 그만 때려 다오 징징징징징징 하하하하 몰라 몰라 마이는 몰라 유미 살려 우리 마트로시카의 녀석들아 어? 너희 부활 두번 할 수 있어? 철데 안되지 녀석 징징징징징 징징징 하하하하 하하하하 더 때려줘 트위치야 날 더 때려줘 너무 간지러워 아레나에 독 퍼져서 이제 못하겠던데 독이 좀 퍼진다고 하더라고 피해자들이 막 영상에 몰리더라 하하하하 근데 저 오늘 또 하나 해보고 싶은게 생겼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아레나에서 딜량 0으로 우승하기 했었잖아요 카사딘으로 이제 카사딘이 아니라 유미는 그대로 가되 마스터이로 가는거야 어 왜요? 마스터이의 명상에 어마어마한 회복량과 어마어마한 피해 감소량 이게 있으면 존버하기 좀 쉽지 않을까 좀 더 간편하고 그리고 데미지 안넣기도 더 편하고 그죠? 명상만 찍으면 되잖아 단순하게 CC기 만나면 어쩌려구요 토 달지마셈 토 달면 죽임 그리고 AP보다 그게 중요해 회복량 향상 뭐 정령의 형상이라던지 뭔지 알죠? 근데 저도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건 안해봐가지고 자 유미 있나요? 경력직 유미 있나요? 카타버스 고멘 있나? 별망 분노 혐오 고고혓 아 또 고멘 오셨구나 별망 분노 혐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해봐야지 고고혓 일단 루시안 변할게요 루시안은 좀 데미지 어? 자 나가자 자 2번 아이디로 가자 아니 마스터의 벤이 나오냐 자 여기서 중요한거 이 수호자의 부적을 가야된다 쿨감 주물력 그리고 회복량 향상 20까지 있는 아주 알맞은 템이죠 그리고 명상만 두개를 찍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대로 한번 가보자 영차 이녀석 절대 안되지 어 온다 온다 영차 들어 들었을때 도망가요 여기서 벌리 도망가 이런 느낌으로 자 이게 펀치가 빠졌을때 바로 명상 펀치가 빠졌을때를 노려 펀치가 빠졌을때를 노려 펀치가 빠졌을때 바로 명상 징징징징징징징징 유미가 먹으면 아비 아 불치실드가 있네 아이스트라이 어 잠깐만 이거 벌써 중요한거 나왔다 마녀모자 이거 효과가 뭐에요? 아 이거 가야되나 으아 아 망했다 아 2번 고를걸 망했음 아니 난 마트로시카 나올줄 알았지 유미는 뭐야 망했군 둘다 그냥 망함 반응? 아비 증강인가 이번에? 어? 1.5초동안 가만히있으면 다시 이동할때까지 투명상태가 됩니다 잠깐만 티모? 티모마스토이? 아니 이건가? young Ul 알렸어 하하 설마 들켰나? 하하핳하하 아하핳하핳하핳하 으으으으으으으하핳하핰하핳하핳하 hip clone 받지 하하핰하핳하핳하핳하핳 extended 아니 끝났네 그냥 어? 끝났어 이거 어떻게 찾게 기전 탐지기를 쓰면 들키긴 하거든요? 아니 탐정에 대한 절대 시야를 안 들키려나 모르겠네? 좀... 내 쪽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슬슬 영차... 어 잠깐만... 이래도 은신이야? 영차... 수고하세요? 아니 은신 이거 좋은데요? 야 이거 안 보인다 잠깐만 야 이거 비전 탐지기로 안 보여 레전드 미쳤다 미쳤어 이거 뭐 어떻게 찾게 여기서 그랩 다 날려보게? 절대 안 되거든 저 버그 걸림 캐릭이 사라짐 응 사실 아니야 응 사실 버그 그런 거 없어 어? 야 걸친다 영차 어? 아 아 조니아를 썼더라면 호호호호호 다시 해볼까요? 근데 이거 아쉬운 점 증강이 너무 많없었다 그죠? 우리가 플레즌강 2개를 버려가지고 안됐을 수도 있어 야 다시 한번 가보자 이거 그래도 할만할 것 같은데? 좀 더 해보면? 어? 잠깐만 뽑자 뽑자 아 어? 유미 마트로시카 됐다 이거 잠깐만 야 보인 가자 야 이거다 거인 마스터 2의 마트로시카 유미? 이거 적기다 이거 딜량 역으로 우승하기 적기요 다이애나 트위치? 다이애나 공만 좀 주셔면 되지 않을까? 경차 아 근데 맵이 안좋아 맵이 또 이맵이야 증강은 좋은데 맵이 또 안좋아 어? 뭐야 어? 뭐야 징징징징징징징징징 정츠 징징징징징징징징 정츠 하핡 저하세요? 하하하하 oder hivity 징징징징징징징 살려다오 징 징 징 징 징 징 그러지 마라 다오 그만 때려 다오 징 징 징 징 징 징 몰라 몰라 마이는 몰라 유미 살려 우리 마트로시카의 녀석들아 너희 부활 두 번 할 수 있어? 철데 안되지 정례 영상 먼저 갈게요 존야는 유미가 가는게 나을듯? 뭐야 이거 일단 도망갈 준비해 도망가면 돼 그쵸? 용차 난 모르겠다. 몰라레 후. 징징징징징. 여기 아직 안전하거든요. 들어가세요. 마이는 그런 거 몰라. 마이는 잘 모르죠. 그런 거. 한번 피하고. 벽 뚫으면서 딱 도망가버리고. 마구 달려, 이거 먹어주고. 징징징징 징징징징징 마인 그런거 몰라 마인은 잘 몰라요 징징징징 응 우리 유미 마테루시카야 절대 안돼 너희는 손에 좀 보자 누가 cc안고를 해 어 투명상태가 됩니다 잠깐 아니 나왔나 이건 뭐에요 소멸 이게 맞아 마인은 이게 맞아 이번에 적기요 진짜로 뭐요 징징징징징징징 징징징징징징 살려가 응 반대로 가면 돼 마스터는 벽을 뛰어넘어 이녀석아 징징징징징징징 여기서 갑자기 은신 응 거기 없어 벽 넘어버리기 징징징징징징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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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난 모르겠다 징징징징징징징 바로 은신까지 이거 어때 너희 마테루시카 먹었어 아 못 먹었구나 그럼 져야겠지 너희는 손에 좀 보자 바로 여기서 회복력 향상 월속 재생기까지 이거 어때 이거죠 다이애나 트위치 오케이 진정한 대가는 평생 띄우는 법이 출리 응 우리 그거 안타 우린 그런거 몰라 징징징징징징징 징징징징징 더 때려줘 트위치야 날 더 때려줘 너무 간지러워 바로 은신 여기서 바로 이거 들어가버릴게 어때? 어 너무 아파요 잠깐만 비상 비상 어? 진짜 비상 아 조냐 살걸 은신 좀 남겨둘걸 아 아 아니 유미야 수호천사 언제 샀어 아니 이것도 이겨? 또? 어? 또 끊겼음 내가 미안해 바로 그냥 둥글게 둥글게 반대로 가버리기 너네 명상 못 끊잖아 고거세요 딩딩딩딩딩딩 영차 그래그래 내가 미안해 이쯤에서 은신 써버리기 어때? 여기서 갑자기 조냐로 한번 버티기 어때? 띵 띵 띵딩딩딩딩 띵띵띵 하하하하 마트르시카 있니? 없구나 없으면 죄겠죠 우린 부활이 3번이야 누구세요? 너네 개못하잖아 근데 여기서 가장 베스트는 문도가 이겨주는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나 못잡잖아 그죠? 어 피를 공이 있네 야 근데 얘네도 좀 세다 트럼들이 문도 탱킹력을 다 뺏어서 그죠? 야 안돼 안돼 얘네한테 안돼 트럼들 너무 세 지금 아 이거 2등하겠는데? 어허 잘 도망다닌 수밖에 이제 그죠? 도망을 한번 잘 다녀보자 야 모른다 모른다 여기는 모른다 시야의 맹점을 활용해서 잘 숨어있거든요 지금? 시야의 맹점을 이용해 네 바로 되켰고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조냐로 한번 버티고 명상으로 한번 버티고 유미군까지 받아주면서 그리고 벽 반대로 도망가버리기 이러면 가능한가? 우리 마트르시카 있거든요? 상대도 근데 조냐랑 그거까지 다 갔음 잠깐만 오케이 야 이러면 또 할만하다 아직 몰라 아 근데 상대 K10궁 나왔음 잠깐만 어? 근데 우린 바드궁이 나왔어 K10 대 바드궁 상대 그리고 수호전사 빠졌거든요 이번에 나쁘지 않아 지금 한 번 버티자 그냥 도망가 마구 도망쳐야 돼 이럴때는 뭐야 이거 어? 유미 또 내려줬음 잠깐만 날 타야 되는데 유미가 유미님 어떻게 만났냐? 잠깐만 안 돼 나이스 트라이 유미가 내려졌다가 반대로 가졌어 너무 아깝다 사비 가비 고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와 근데 님들 딜량 0 봤어요 방금? 야 마인은 진짜 0 되겠는데? 야 이거 다시 가보자 일단 가능성은 좀 봤어요 아 그러지 마라 어? 아니 이게 왜 밖으로 나와줘 운이 없네 안으로 나와줬으면 그래도 졌겠다 그죠? 아쉽진 않아 어찌리 졌어 궁극기 사용시 군중 제어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 그나마 이건가? 그나마 이거 같은데 그죠? 운명상 야 국명상 가능하겠다 이번판 오케이 오케이 야 잘해보자 야 숨어 숨어 모른다 모른다 안다 안다 야 도망가 영츠 한 번 피하고 못 피했고 버스요? ARG 이곳에는 할만한데 그죠? 괜찮은데? 도니야 여기 졌다 어? 아 아 은 유미 불사의 날? 오케이 아 뭐 없는데 신학급 아이템은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월속재성기를 계속 가볼까? 잠깐만 아 일단 이거 가봐 이거 저 한번도 안사봤거든요 아 중복구매란 안돼요 그래? 그럼 좀 별론데? 뭐 가야되지? 여보세요? 호호호호호 오오옷 오옷 그러지마라 다오 그러지마라 다오 그만때려 다오 그만 때려 다오 그러지 말아 다오 얘들아 얘들 그럼요 난 여기까지 어? 오케이 좋은데 이거? 뭐냐 좋았고 이거거든 야 유미야 좋았다 아니 불쌍의 날이 있었네 어 반대로 가버리기 자 볼베가 이거 타겠죠 그거 예상해서 미리 반대로 가있기 몰라 몰라 너희 뭐 넘어오는거 없잖아 이거 가서 볼베 넘어오면 그거 할게요 전 반대로 갈게요 잠깐 우리 안 쫓아오면 우리 불쌍의 날도 버틸 수 있는데 너 이거 가능해? 우리 불쌍의 날이야 이 녀석들아 얘들아 가능하니? 그거 뭐 되겠니? 절대 안되지 어? 우리 특성을 봤어야지 우리 불쌍의 날이야 이걸로 안따라와 야 숨어 숨어 시야의 맹점으로 활용해 야 숨어 야 세트가 더 무섭잖아 사실 그죠? 문도는 괜찮잖아 문도는 안아파? 도둑нять 문도는 안아프다니까 이 녀석아 어? 과자 이렇게 도망가버리고 여기서 불사의 날도 버틴다면 아니 이걸 안따라와 우리 불사의 날이야 안되거든 체력 1250 증가하지만 이피는 피해 10% 감소합니다 잠깐만 메리트는 있고 디메리트는 삭제해버리는 아니 잠시만요 이거 가자 우린 데미지가 없어 어차피 우린 딜이 없어요 그냥 노 리스크 하이 리턴 너희 근데 데미지 없지 않니? 생각해보니까 너희 뭐 딜 있어? 아니 템을 그렇게 가면 마스터에 어떻게 잡게? 너희 딜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뭐야 에잇 딜이 없는데 그냥? 아니 볼리베스야 템 그렇게 가면 마이 어떻게 잡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야 모른다 모른다 야 모른다 모른다 아니 그외나 저 때문에 들켰잖아 아직 모른다 그래도 야 모른다 모른다 일단 여기서 대기해 야 이제 안다 그죠? 안으로 들어가서 딩 딩 딩 딩 딩 딩 고마세요 따라와볼테면 따라와봐 이녀석들아 따라왔네 진짜 따라왔네 진짜 따라오면 어쩔건데 오는 동안 다 맞았는데 너 죽어 야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겠다 이거 할만한데 의외로 볼배가 좀 버텨준다면 여기서? 안되네요 자비 제가 일단 도망갈게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도 그래도 얘가 오는 것보단 낫잖아 그죠? 에라 모르겠다 마이는 그런거 몰라 자 일부러 딱 반대로 가버리기 바로 유채화 그냥 계속 도망만 다녀 몰라 몰라 아이는 그런거 잘 모르죠 딩 딩 딩 딩 딩 자 이거 빠졌죠 2 빠졌을때 반대로 가서 징 징 징 징 징 징 전멸로 반대로 가서 징 징 징 징 징 징 솔라르로 한번 버티고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조녀로 한번 버티고 징 징 징 징 징 징 불쌍의 날 이거거든 징 징 징 징 징 징 어 근데 얘네도 수호천사 갔음 잠깐만 어? B상 어? 이 자리는 아 근데 나 그게 없어 아이템 쿨감이 없어 영치 수고하세요 야 도망다녀 그냥 계속 도망다녀 이거밖에 없어 맵은 상당히 안정적이야 그리고 이 맵 저희가 참 좋아져 일로 도망가버리기 바로 체력 채워주고 아우치 어?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잠깐만 아 유미 내려지는데 이러면 안돼 아 아 나이스 트라이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이거 이길만 했는데 하디 진짜 한번만 더 해보자 뭔가 할만함 아 근데 계속 아쉽게 안되네 한틱으로 딜량 0 아니 이거 진짜 가능하다니까? 마스터인은 돼요 아니 마스터인은 돼 와인은 이거 가능이야 야 다시 가자 다시 다시 아 갈리오면 딜량 이용 안되는데 그냥 1등 1등을 해볼까 그러면 공속에 비례해서 공격력 증가 신화급 아이템 얼마든 어 잠깐만 신화급 아이템 구인수에 그럼 갈 수 있는 게 뭐 있지? 그냥 이거 갈까? 그냥 이거 갈까? 열악 가자 익숙하잖아 이거는 그쵸? 익숙한 맛이잖아 알고싶어요 유미한테 이거를 줄 수 있다면 꿀 열매를? 꿀 열매를 굿 이거거든 살려다오 아 아 오케이 이건 안되겠다 그쵸? 어? 아 가비 이게 마이가 템이 나와야 센거라 사실 템 나오기에는 좀 약해서 경차 그래그래 난 이제 싸워 친구들아 난 약하지 않아 이제 아니 살리면 이길거 같아 쉐나 대체 이걸 왜 열심히 살리는거야 대체 어째서 왜 이렇게 열심히야 잠깐 비상 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 응 그런거 없어 응 너흰 손해 좀 보자 세워 아니 와이 왜 이거하는판에 마트로시카 주는거야 흠 에 몰라 몰라 나도 너 이제 안골라 흠 오 그러면 모발빠지긴 했거든요 어 뭐야 저거 하하하하 다 다 다 다 다 나 이제 살인 전차라고 그냥 들이박을게요. 이번에는 바루스 조냐 갔는데 근데? 바루스 말고 요리 놀아야겠다. 요리 궁을 먼저 때리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일단 머리 한번 박아볼게요. 일단 이번 판은 어떻게 됐는지 봐야겠다. 어쩔건데 이녀석아. 어? 죽으라아. 난 살인 전차라고 이제. 죽어. 다음 쟁강인가 이번에? 잠깐만. 궁극기. 궁극의 저지 불가. 저흰 다 죽자 그냥. 그냥 박자. 모르겠다. 마이는 그런거 몰라. 마이는 그런거 몰라요. 마이는 그냥 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냥 박을게요. 마이 그런거 몰라. 어 그래 그래. 마이는 그런걸 몰라요. 에잇. 야 근데 빨리 끝나긴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뭐 가지 여기서는? 이번에 어차피 그거긴 하거든요. 관전에서 탱커 나오면 크라켄 가고 얘네 나오면 그 유티럴 가자. 자 구경 좀 해볼까. 근데 갈리오 자크를 이길 수가 있나? 이 두명으로? 근데 그건 있거든요. 가루수가 템퍼 원래 잘 잡긴 하는데 어. 물리면 또 안되긴 해. 물리면 쉽지 않지. 왜그래. 어? 도망가긴 했는데? 키웁 좀 하고. 할만한데? 카이팅 잘하며? 가비. 어 이겼어. 아니 이걸 이겨? 그러면 뭘 갈까. 얘네들 상대로는. 기본 공격시 주문력이 100%만큼 무리피해. 이익 스킬 가서 불사의 날 패스. 조둔경 부착. 어? 근데 조둔경 부착보다 그냥 은친하고 다가가서 녹이기 어때? 흔 anyوا IB 더 재미있을듯? 나 템 못 샀는데? 자 그냥 수호천사 가자.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주냐. 어차. euro cutter. 나 수호천사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잘갔네? 생각해보니 잘갔을지도? 에라이 마인 그런거 몰라 이 녀석아 고맙습니다 아레나 다음에 또 하자 유미마인은 놔주자 이건 놔줘야돼 수고했습니다 일량 0은 못했지만 1등은 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판 마트루시카 불사의 날 다 나왔네 아니 뭐야 억가 모임? 아니 존보르트 버리고 그냥 극딜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마트루시카의 불사의 날 다 줬네 아니 이런 억가를?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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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